한 칸 먹었다, 단만. 일단 한 칸. 얘들아, 리그룹에, 리그룹에. 어? 한 명 어디 갔어? 자산들 오지 않았네? 여친이 어디 갔어? 아, 이러면 힘든데? 어디 갔어? 내 채널에 구독하라. 갑니다. 둠피로 적팀 최악채 젠복치 죽이고 인성질하기. 3시간 안에만 하면 되죠. 일단은 호그 미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. 호그 미션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최악채 조지로 가겠습니다. 자 제발. 일단 첫 그립이 중요해. 시작이 반이거든. 나이스! 어? 어? 이게 안 끌려? 나이스! 67% 일단 6,700원입니다. 60% 이상만 유지하면 굉장히 성막 충돌거든요.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오케이, 오케이, 천천히 천천히. 아, 갈림이 안 되는데. 아니, 천천히. 뒤로 살짝 빠지면서. 일단 시그마 시킹 빠졌고. 시그마 반피. 시그마 피. 시그마 피. 시그마 피. 시그마 피. 시그마 피. 시그마 피. 다 갖다 놨어. 나이스. 야칸이. 왜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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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. 너무 앞에 있어. 이거 시킹 때문에 갈린다니까. 어? 딜러지지지. 이래서 어디서 배우는 애가 중요해. 크다. 아, 피부가 심지어. 아아, 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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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엘... 아, 초월 있어, 초월 있어. 이제는 메워가 짝다. 야, 초월 있어, 초월 있어. 나, 시봐. 아, 깜어내. 나이스. 75만. 포루 나왔어, 상대. 아, 아, X 됐다, 이거. 아, 초월 밀고. 에에에에에에에에엘. 아, 개핀데. 아,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. 아, 이거 길어지면 명중률. 지금 8천원 딱 인데야? 야타 빼야돼! 죽는다! 야타 빼야돼! 이거 시그마 밖에 없어요 아니야 시그마 밖에 아니라 호그 틀에 다 있어! 호그 잡았는데? 잡았다고? 야타 여기 있는데? 잡으러 가자 야타 해봐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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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 우리 야타가 야타처럼 플레이하는거 재밌는데? 재밌다 저 둘이 미쳤다 텔레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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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 가 더 가 더 가 저 홈피다 이거 어 뭐니? 뭐지? 아 됐다 이거 내가 우리 했던 상황이 발생해 왔어 진짜 X 됐는데? 야 시그마 뻘구 다시 한번만요 시그마 컷 아 걷자 걷자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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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내지 마세요 이런 게임에서 화내봤자 당신만 손해입니다 머리카락 탈모하여 살리지 마시고 할 수 있어 딱 피지컬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? 우리가 더 잘한다 느낌 아시죠? 우리가 훨씬 잘한거 같긴 해 호그 그래 빠지고? 오리사 호그야? 한조 끌 우리 죽겠다 오리사 플랭킹했는데? 호그 잘 뭐야 이거 꺼져 봐봐 우리가 피지컬 훨씬 높다니까? 한조각 우리 앗다 무슨 요폼입니까? 저 새끼 적토맛이 20년 합수하세요 저거 어 나이스 주방 우리 다 무좌 피관리기 스파가 어디야? 오 무 딜이야 안 더 피해 안 더 피해 안 더 피해 안 더 피해 스파을 피해야지 아 다 깨핀네 일단 한 칸 얘들아 리그룹에 리그룹에 어 한 명 어디갔어? 자탄대 울나가는데? 어 이러면 힘든데? 어디갔어? 나이스 아 알만해 야 이 새끼 이거 뽕 주는거 봐 와 진짜 아니 이거 어디갔어 탱커인 내가 죽으면 안되겠다 이거 호그 아 아까 끌었어 빨리 해봐 야 호그에 손이 없어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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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저기 위에 있다 잔다 잔다 나이스 야 제발 들어와라 시그마야 제발 우리 뭐 할만큼 해놨다 아이 좋은 시간에 막았어요 야 1분 막을 수 있거든? 한 명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제 1분이면 할만하겠네 어 1분이면 할만해 원택을 뭘로 가져가야될까? 그러게요 라인 라인 라인? 상대 메인 나오면 다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호그 계속 할까? 아 나 힐 밴 쳐마저 그냥 녹아 녹아 근데 상대 힐 밴을 잘 못 넣어 라인 라인 안해도 돼 호그에요 호그 어 그냥 고기방패야 이거 야 너무 앞쪽에 있지 시그마다 너무 앞쪽에 있지 말고 조금 뒤로 빠져서 하자 메인도 있으니까 우리 탱커 하나 없다는 거 생각해야돼 아 나 일 필요하면 바로 해봐 호그 왜 빠지고? 뒤로 조금 빠져서 해봐 아 빙경 빠졌다 나 저 호그 오른쪽 2층 간다 오케이 호그 오른쪽 2층 메인 우리 앞에 쪽에 아 야 뭐야 승강 맞았어 쏘리 메킹볼으로 왔거든 나? 근데 부활도 없는 거야 야 호그 여깄다 야 호그 여깄다 아 저 야 백프 좋아 이거 터치 가능? 터치하고 있어 야 추월 타 초월 80 야 야 거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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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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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 하나 부자 하나 컷 하나 컷 나이스 딜러들 와 딜릴들 굿 굿 굿 근데 왜 나왔냐? 몰라 뭐 어디 튕겼나 봐 아니면은 뭐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귀 잡혀서 끌려갔다든지 오 개무서운데 조합 뭐 쓰는지 보고 움직이자 82.3%를 먹혔기 때문에 못 밀면 우리가 지는 거란 말이지 그냥 뭐든 하나 끌어서 어떻게든지 변수 만들어볼게 가보자 무조건 5대5사문가면 이길 것 같은데 6,800원? 아나 메르시 자리하면은 2층에 메인 있다 메인 있다 오른쪽 오른쪽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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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주방 호그 무조야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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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킬이 한킬! 꺼져 이 새끼야 꺼져! 나가! 응 안돼 이 자식아! 나이스! 만사! 73%! 이거 뽕 받고 아주 다 갈아버렸습니다. 뽕 지렸음! 지지 수고하셨습니다. 됐어요? 입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!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 해당할 수 있다면, 더욱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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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더욱더, 더욱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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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더. 워크우스 개인적으로 sext으 Zu에서 para 그 듣기 때 네.